김광연 선수가 친정팀이죠. SSG 랜더스로 복귀를 합니다. 오늘 계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스피드 협상! 협상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리그에 미칠 요양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몸값입니다. 8일 4년 총에 151억원, 연봉 131억원, 그리고 옵션 20억원을 포함하고 2017 시즌을 앞두고 이대호 선수가 4년에 150억원인데 1억원을 딱 던졌습니다. 이 1억원은 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 같고 이미 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였습니다. 김광연 선수가 SK 와이븐서 시절부터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을 또 했고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미국에서도 예상 몸값이 있으니까 SSG 랜더스 측도 이걸 감안을 해야 했고 메이저리그의 파업도 변수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김광연 선수는 2019년까지 통산 298경기에서 136승 77패 2홀드 평균자치점 3.27 탈산진 1456개 2020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당해서 2시전 동안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치점 2.97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또 부상도 있었고 세인트루이스 코칭 스태프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역할 부여도 있었고 본인은 굉장히 아쉬웠을 법합니다. 김광연 선수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있으면서 선진 야구 경험도 할 수 있었고 팬스비스의 중요성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이 열망으로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었고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KB 리그에 복귀하면 패들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왔고 또한 미국에 있으면서 구단주님과 SSG가 리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나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팀에 복귀해서 SSG가 올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일 강한 팀 훈련에 좀 합류를 하는데 김광연 선수의 합류로 올 시즌 리그 전망의 틀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7일 날에 제가 이순철 위원을 모시고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탈락했던 5개 팀의 올 시즌 가을야구 도전 가능성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순철 위원이 SSG 같은 경우는 국내 선발진이 좀 아쉽다.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박종훈, 문승원 이렇게 두 선수가 돌아온다는데 그때까지 선발이 조금 헐빈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5강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광연 선수가 합류하면 이거 상황이 달라졌죠. SSG가 갑자기 급전 직화를 했던 지난 2년 동안 했던 이유도 사실 김광연 선수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부터였거든요. 확실한 에이스가 합류하면서 SSG 전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5강을 넘어서 가을야구 판도도 완전히 바뀐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커졌다. 모처럼 우리 리그의 훈풍이 불조짐인데 SSG 같은 경우는 수대부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명분을 선수한테 딱 부여를 해서 마음을 잡았는데 지난 주말에 선수 측에 먼저 의사타진 했고 6일이죠. 6일 일요일 밤에 김광연 선수가 SSG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죠. 어제 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마라톤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상 조율 다 끝내고 긴 협상 끝에 SSG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김광연 선수의 신문조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에 싸인 오케이 쫙 하고 8일 오전 9시에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발표까지 최사흘이 걸리지 않은 그런 계약이었고 협상 진척까지는 하루같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접근인데 김광연 선수 측이 놀란 것은 SSG가 처음부터 간도 안 보고 바로 들이대는 거예요. 최고 카드 딱 바로. 역대 최고 몸값이라는 상징성은 사실 명분까지 어떤 정도 담보를 하죠. 메이저리그에 어렵게 진출을 했지만 코로나로 2020년 리그가 60경기로 단축되고 연봉은 37%만 받았고 지난해에는 또 부산 경험하고 팀의 기원법도 사실 김광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서 김광연 선수가 사실 세인트루이스와의 재계약은 가능성을 그냥 거의 봉쇄한 채 나머지 메이저리그 구단하고 협상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죠. 세인트루이스에서 재계약 이야기도 끊이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타팀 알아봤는데 메이저리그 락다운 결정이 되고 최소 또 6경기가 또 단축이 되고 지난주 메이저리그 노사협상 결렬 소식을 딱 듣고 SH가 결심을 합니다.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카드를 바로 선수의 마음을 딱 잡았습니다. 김광연 선수 중 역시 확실한 명분이니까 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고 그래서 빨리 합의를 받습니다. 잡음 자체가 없었다. 지난 6일에 3승과의 연습 경기에서 SH 투수들이 괜찮았거든요. 이걸 보고 SH 단장, 사장 두 분이 김광연 선수 없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김광연 선수만 있으면 우리가 올해 뭔가 일을 낼 수도 있다? 약간 역발상 승부수였고 옵션이 이제 20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달성 조건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옵션 20억 원을 포함해서 4년 151억 원 연평균 37억 원이 조금 넘는 몸값인데 37억 원을 받는 투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수준 이닝이나 승수 모두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 아니고 선수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주는 범위로 어느 정도 옵션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민경삼 사장 이야기인데 1, 2년 안에 우리가 승부를 봐야 한다. 민 사장 얘기입니다. 10개의 구단이 거의 비슷한 돈을 쓴다 매년 우리 구단은 팬과 소비자 접점이 많은 구단이고 재건을 미루다가 늪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좀 안 좋은 부분이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 완전히 늪에 빠지고 지난해도 아쉬웠고 올해도 주의평가가 지금 예상평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고 타이밍을 따각받고 승부수를 던졌고 최고 S급 순수를 영입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구단은 향후 5년간은 S급이 나오기 쉽지 않다. A급은 몇 명 있다. 이런 게 있지만 김강현 같은 S급은 리그를 통틀어도 많지 않고 타팀에는 이혜리 선수같이 가능성 큰 선수도 있더라. 우리는 좀 간절했고 큰 경기는 S급이 주도한다. 이 말은 가을 야구 이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저는 느꼈고 덧붙여 김강현 선수 영입이 마케팅 측면도 있다. 당연하겠죠. 관중분들 다 들어오고 하면 이기는 경기 활기찬 경기 해야 되고 마케팅 정말 중요한데 우리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호재가 될 거고 1, 2년간의 승부 보고 이후에 또 차분하게 팀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김강현 선수가 필요하다. SSG그룹에서 오케이 하고 그룹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계약 불가능하죠. 야구단 수뇌부가 그룹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그룹도 성적을 내서 강팀으로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도 했고 야구단 수뇌부가 주장하는 부분에 맞는 말이다. 그룹도 같이 동의했죠. 올 시즌에 앞서 SSG는 BFA 단연계약 3명. 금액 큽니다. 여기 또 김강현 선수도 영입하고 사실 셀러리 캡하고 작은 배치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니까 그룹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압니다. 또 구단주인 정현진 부회장이 의지 없이는 이거 사실 완전히 불가능하죠. 김강현 선수 영입은 S급 외부 FA 영입 이상의 효과입니다. 타구당 반원도 마찬가지고 돈 자체가 최고 금액인데 사실 선수 한 명이 들어와서 팀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그러면 최정상급이다 김강현 선수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타팀의 구단들, 타팀 관계자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의견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규 단장 얘기인데요. 1억 원을 더 얹은 이 부분. 그건 바로 2대5 플러스 1억 원이다. 딱 콕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유단장 얘기입니다. 선수가 몸 상태는 좋다고 하고 강화 팀 훈련 합류해서 던지는 걸 봐야 되고 선수는 개막에 맞추겠다고 하고 이제 선발지는 외국이 투수 둘의 김강현, 노경헌 그리고 또 오원석 선수를 추구를 하고 최민중 그리고 윤태현, 이태양도 선발 후보군인데 선발 후보군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또 6월에 문승훈, 또 박종훈 선수가 돌아온다 그러면 6, 7월이다. 6월에는 치고 올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처음부터? 올해 성적을 내야 한다는데 구단과 우리 모 그룹이 뜻을 같이 했고 야구범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팀 성적도 성적이지만 코로나로 리그가 2년간 힘들었고 리그의 붐이 일었으면 좋겠다. 김강현 선수 지금 엄정욱, 윤희상 선수가 운영하는 일단은 김강현, 양현조 선수 최고의 선발 투수들이 합리하니까 리그의 3진은 좀 크게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확대 더불어서 리그의 타구 투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죠. 대역급 FA들이 팀을 막 옮겼거든요. 나승범, 박건우, 박혜민, 박병호 선수 이들의 활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요즘 가장 핫한 키움 히어로즈, 푸이거 선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활약을 할 건지도 궁금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시작부터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